에미야 옆집 마이코 불러서 부침개 좀 해먹자 벌써 옆에 와있네요 마이코가 가수라던데 노래 한 곡 해봐 마이코는 노래 잘하는 래퍼야 나는 래퍼 미국에서 커노운 래퍼 노래 잘하는 래퍼 노래 그만하고 마이코가 부침개 한번 만들어봐 나는 유리 잘하는 래퍼 오늘 제가 그냥 할게요 밀가루, 감자 전분, 튀김가루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며느리 누나, 계량기게 넣어주면 안 될까 마이코야 조용히 해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저어볼게요 며느리 누나, 그거 내가 할게 마이코야, 천번엔 저어야 맛이 좋아 매운 고추도 좀 썰어넣었어요 맛있고 매운 거 잘 먹는다 에미야, 양념장 만들어야지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탄산수를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과 강마늘을 넣고 잘 저어줬어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마이코도 먹어봐 마이코 어때? 맛있지? 며느리 누나, 둘이 먹다 하놈 죽어도 모르겠다 예, 베이비 마이코? 맛있게 먹었으면 박수 한 번 쳐봐 브라보, 브라보 채연님, 저는 수제비 좀 해주세요 아가씨, 수제비를 지금 해달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군대 가서 네 쫄따구들한테 해달라고 해? 어머니, 저 오늘부터 휴가예요 재밌게 봤어?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